안녕하세요. 마슐리입니다. 오늘은 유명한 막걸리 수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 나름대로 해석했고요. 자, 준비물은 일단 장수 새 막걸리가 필요하고요. 그리고 1리터에서 1.5리터 정도. 그리고 맛있는 5겹살 통삼겹이 600g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파, 대부분이 넷피스 정도 있고요. 그리고 된장 한 스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끓어넘칠지 모르니 큰 그릇에 물을 껄껄껄꽈주시고요. 그리고 버컬리 한 통을 다 보충합니다. 그리고 된장 한 스푼을 넣어주시고 너무 좋지 않게 잘 으깨집니다. 뽀얀게 사곡곡물 같네요. 아무튼 너무 깔끔하게 깜짝 놀랐습니다. 그리고 파도 넣어주시고 자, 육수를 켜주시고요. 그리고 닫아주시면 됩니다. 자, 팔팔 끓고 있죠. 고기가 아주 실화네. 고기가 아주 실화네. 넣었습니다. 뚜껑. 한 시간 정도 삶도록 하겠습니다. 뚜껑. 중불로 바꾸고요. 한 시간 정도, 한 시간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 다 된 것 같은데. 고기가 아주 실화네. 이야, 이 정도부터 된 거 아니에요. 우와. 젓가락 찔러 봤어요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자, 일단 두더기 완성됐습니다. 고기가 아주 실화네. 맛있겠는데? 조금 두껍게 쓸어도 돼요? 네. 더 두꺼울까? 고기가 아주 실화네. 음. 자, 일단 한 덩어리를 이렇게 싹 싸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. 이야, 비주얼 좋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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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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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은 어떠세요? 음. 음. 잡내가 하나도 없네요. 근데 하나 없고. 음. 고기 특유의 고기 맛과 굉장히 부드러워요. 와. 강추. 강추. 막걸리 수육. 강추. 막걸리 맛있다. 막걸리. 아. 네. 다들 김장 김치와 수육을 줄기실 때 막걸리 넣고 막걸리 수육을 만들어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는 나머지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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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